9,9 얘가 9,9인데 이 문제에서 넓이를 6등분 한다 그랬지 각이 6등분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 그래서 넓이가 6등분 된다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삼각형이 이런 형태로 밑변이 변에 그대로 온전하게 다 연결이 되면 얘는 참 괜찮겠지 여기서 높이가 9가 될 거니까 얘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각형 전체가 18, 18 이니까 그럼 6조각 했을 때 한 부분의 넓이는 6으로 나누면 3, 54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가 9가 될 거니까 9 나누면 12 여기서 여기까지가 12가 되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이 이렇게 그대로 삼각형태가 온전하면 12를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기는 형태에서는 어떻게 볼 건가가 이 문제에서 관건이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여기 속까지 길이를 여기 x설비 a를 쓰는 게 a라고 하고 여기 속까지 길이를 만약 b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잘랐을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잘랐을 때 생각해보면 결국 이 도형의 넓이라는 게 2분의 1에 2분의 1에 여기서 5가지 높이가 9인 건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b가 되고 그리고 이 아래쪽의 넓이는 이 아래쪽의 넓이도 이 아래쪽의 넓이도 2분의 1에 9 곱하기 a가 되어서 이 둘을 더한 게 역시나 똑같이 54가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a 더하기 b가 얘도 마찬가지로 12가 되어 주면 되는 거에요 그럼 a 범위가 a 범위가 6에서부터 10까지 움직일 건데 그러면 찾아봅시다 m하고 m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네 얘가 만약에 a라고 하면 여기서 5가지 길이는 그 다음 이거랑 이거랑 합해서 12가 돼야 되잖아요 12에서 얘를 빼주면 a 마이너스 6 그 다음 a 범위가 6에서 14을 왔다갔다 한다면 6 되면 최소는 0이 되고 10 대입하면 최대는 4가 될 거니까 얘가 18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12가 있다 손쳐도 그렇다면 요거 요거 두 개 더한 게 a 더하기 6이니까 여기서 5까지는 a 더하기 6 18에서 a 더하기 6을 빼면 12 마이너스 a 여기 마찬가지 대칭 관계 이니까 여기서 까지는 a 이 정도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기울기 표현할 거니까 반 잘라서 좀 표현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12는 아니니까 여기 잠시 지울게요 얘가 a 마이너스 6 9에서 a 마이너스 6을 빼면 15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합해서 10이었으니까 아니면 여기 9에서 얘를 빼면 a 마이너스 3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m m의 기울기는 x 방향으로 그만큼 갈 때 아래쪽으로 이만큼 내려왔던 소리고 m의 기울기는 m이라고 합시다 m의 기울기는 9분의 15 마이너스 a 이게 길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겠죠 마이너스에 15 마이너스 a만큼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n의 기울기는 9분의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n의 기울기는 9분의 a 마이너스 1은 안으로 집어넣고 80일은 앞으로 좀 빼고 표준형 만들면 최대 최소 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 그런데 요거 그려보면 얘가 3이고 15니까 중점이 9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범위가 a 범위가 6에서 10 이라 그랬으니까 6은 좀 멀리 있고 10은 좀 가까이 있고 그러면 여기가 최소가 되고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 중앙색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 최대 값은 최대 알파는 6 대입할 때 여기에다가 6 대입하면 얘를 잠시 f 에 라고 합시다 f 에다가 6을 대입하면 6 마이너스 9 3 그 다음 최대는 최소는 9 대입하면 구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6 그 다음 여기는 그 다음은 계산 알파제곱이 되죠 그 다음은 계산 알파제곱이 되죠 그리고 현장으로 청소할 때부터 그 다음은 계산을 밟을 수 있다 다운 수준으로 청소할 때 더운 수준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동네이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계산할 때